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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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에 도착할 수 있는 빙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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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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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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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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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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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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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데 색깔은 내 말대로 그게 잘못 입으면 사람의 얼굴이 죽어 보여요 멋지게 입만 입어야 돼 이거는 사람 홀로 입은 색은 그냥 문화하게 어울리는데 아까 그 색은 진짜 크리만으로 멋지게 입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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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걱 고춧가루 고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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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